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습니다. 부디 노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